맞아! 음악! 바로 이런 거! 도레미파솔라시 도! 도미솔도? 아름답지! 아니, 너무 단순해. 도미솔시. 이게 바로 음악. 그런 건 뭐하러 해? 음악 같은 게 어디 쓸 데가 있다고. 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잖아. 뭐, 재미있긴 하네, 도미솔도. 하지만 형태도 목적도 없는 추상적인 패턴일 뿐이야. 도미솔시. 이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리기는 해. 정말? 도미솔시. 뜻은 없지만 재미있어. 꼭 문제없는 해답처럼. 거기 가사를 넣는 거야. 내가 한번 들어볼래? 삶과 죽음, 사랑과 생명, 지구엔 모두 다 소중해. 하지만 평화보다 더 빛나는 게 세상에 있을까? 뭐, 나와 함께 노래해. 노래? 열쇠는 멋진 가사. 열쇠. 어서 페리돈, 박설이지 말고 나와 함께 노래해. 삶과 죽음, 사랑과 생명. 삶과 죽음, 사랑과 생명. 줘봐. 미파미, 미파미, 미시락. 지구엔 모두 다 소중해.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엄청 쉽네. 맞아, 그래서 재미있는 거야. 페리돈 또 해봐. 노래 만들어봐. 무슨 노래? 생각나는 대로. 돌이키기 늦었어. 좀 멀리 와버렸어. 두려운 몸이 떨려. 더는 갈 곳이 없어. 쟤들 다 미치광이. 그리고 나는 배신자. 아마 지구에 갇히면 누구라도 그럴까. 재밌다. 삶과 죽음, 사랑과 생명. 삶과 죽음, 사랑과 생명. 삶과 죽음, 사랑과 생명. 지구엔 모두 다 소중해. 하지만 평화보다 더. 하지만 평화보다 더. 하지만 평화보다 더. 빛나는 게 세상에 있을까. 안 B 부상 감사합니다.